아버지, 오늘 이 신의 형님의 자녀들을 한 번에 모의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의 요상경과에서 이의 증거를 보고 보라, 대상대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대리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 버린다는 말씀을 다 드려서 오늘 주가 자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믿는 사람의 할 자치가 남도록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너로 문질로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 아르나 아 그거 기억해. 어? 그럼 내재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럼 기억을 기할 때. 세상계의 그 가운데. 이 황대장. 절반씩 남아먹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에너브라운을 가는데 말씀을 보고 말하는지 저도 지금 무슨 소리인가라고 나뉘어 보니까 말씀을 받아야지. 근데 구약에 여호가라는 이름을 살구면 어떻게 해. 그래. 그래. 유세님이 주석을. 그래. 근데 이름이 궁금해요. 그렇게 보니까 위에 주석을 받아들이는다 했을 때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 맛을 받아들이는 게 예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치구이 두 개. 하나는 여기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여기. 숯뚱만 나오네. 물건 하나 깨끗이 넣어주세요. 이거 뭐 바꿔 드릴게요. 네. 숯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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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론 결과 나가는 그 사람을 해놨고 가족들이 여러 명일히 살았다닌잖아 그러니까 김영재 5사라 김영재 5사라 그 금영재 5사라의 아들과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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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